아 형 요새 복권 모아요 올림픽 복권 아 어머니 딱 한 달에 한 개씩밖에 안 삽니다 어머니 한 개 있다고 500원 밖에 나 500원이 작아 500원이? 그 돈이면 우선 연탄이 석장이야 이제 남은 당황한다 지금 과연 그 1등의 주인공은 어디가 어디에서 구입하시나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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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부터 나눠지는 1등 주심을 실시하겠습니다 조 1조부터 5조까지 5개조 오늘 1등 행운의 조 4조입니다 4조 다음 10만 만자리 10만이 됩니다 10만 4조에 10만 천자리 2천 4조에 10만 2천 몇백 됩니까 100자리 300 자 남은 10 그리고 1자리 1자리 10자리 60 끝으로 1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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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3이잖아 3번입니다 3번 3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조에 10만 2천 363번 4조에 10만 2천 363번 당당 1등 당첨되셨습니다 엄마가 떡 좀 드시래요 동영아 동영아 우리 이상한다 올 해외 사무탕 통영아 1 운소 2 1 raph 티 war 그러면 ор 해야 커 나 대학 갈래 너 과일 시켜줘